안녕하세요. 한민고등학교 3학년 1반 원혁입니다. 이제 수능도 끝났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 번째 오디션에 붙어서 내년에 이제 기획사를 들어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마지막 공연을 보여주러 가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단속 벌리겠네. 조끼 입어야겠다. 거룩을 내리고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여행들 인이어 챙겨주세요. 역시 한민고등학교. 여기 너무 멋있어요. 나 이런 학교 다니고 싶다. 형 넥타이를 이걸 걸친 거에요? 밤벨레이스야? 뭐야? 이거 밖으로 빼? 팔아 밖으로 냈대. 이 형 내가 봤을 때 지각했어. 맞아 맞아. 급하게 지각해가지고 이렇게 애매하게 매고 왔어. 어 교복이 되게 예쁜 거 같아요. 과잠도 없는데 저는 나 때문에? 원래 마이를 입었어야 했는데 마이가 많은 사이즈 없어가지고 나 때문에 이런 거 입으면 아니 이 형 무슨 단속 걸렸대. 무슨 경찰인 줄 알았어. 단속? 뭐라 하냐? 아니 선도 선도. 선도 걸렸다 그러냐? 뭔 소리야. 또 너도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는 척하니까. 아니 걸렸다는 말을 안 해. 걸렸다는 말을 안 한다고. 아니야 너 혼동하지. 또 또 또 모르는데 아는 척하네. 단속 걸렸다는 말을 안 해. 암튼 원준이처럼 입고 다니면 혼났어. 왜? 혼나하지? 혼나하지? 이렇게 입어서? 야 우리 맞아요. 응? 하나 둘 셋! 안녕! 지금까지의 일란 짓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엔진! 봤어. 너 이랬어 방금. 어 아니야. 어 0.3초 간격으로 이랬어. 내가 네 눈을 똑똑히 봤는데. 야 뭐고했다니까 뭔 소리야. 야 너희 형님 아니야? 우리 신입생이 지금. 자 주문이 다 안 돼? 네 선배님 잘 배웠네? 도표야 볼 줄 아는구나. 이상한 거 같네. 저희 옆에 1학년 애들은 뭐냐? 선생님 말이 없어? 선생님 어디 과야? 우리 과는 아닌 거 같은데. 우리 과는 엘레강스만 누를 수 있어. 엘레강스만 누를 수 있어. 형 무슨 과는? 이거? 한얼과. 맞잖아. 몰라. 이현이 그. 우리 좋아. 재질이 너무 좋아서 탐나요. 가져가면 안 되겠지? 짐벌이 이렇게 올 거예요. 미뤄는 집안을 향해 탐걸로 위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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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한민고등학교인데요. 오늘 저희가 오후학을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스크러틀 하는 방송이에요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고 의상을 정말 이 한민고등학교 교복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까 리허설 끝나고 복도를 가왔는데 여기 학교에 선생님께서 저희가 일부러 학생인 척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어? 했다가 어? 연예인인구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희가 뭔가 좀 다르긴 하죠? 자유하는 뽁뽁, 표기춤 뽁뽁 공부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네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저희가 학생인 척 수업으로 가거든요 자유하는 게 마지막이야 굉장히... 엄청나요 안녕히 계세요 저희 몰래 들어가야 되는데 카메라를 찍으시면 안 돼요 추네요 저희 찍으시면 안 되세요 아 저희... 아 근데 너무 추네요 우리 함께 찍으세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열심히 했다고 사람이 많으면 너무 할 맛이 나요 아아 아! 그래, 가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시장도 되세요 나노야 못해. 나노야 못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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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그래 왜 그래.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왜 이리 영원해. 좋아요 좋아요. 놀이킬러. 놀이킬러. 됐어. 아무거나 틀었는데 진짜 잘했습니다. 너무 잘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오른쪽. 목덜미 한 번. 목덜미. 그리고 왼쪽 한 번. 왼쪽 한 번. 왼쪽 한 번.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정해졌어요. 상소고 이후로 또 첫 번째 고등학교에 나와서 좀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상소고 고등학교 이후로 오랜만에 고등학교에 와서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오도 왔습니다. 밖의 몽구점 놈. 우와. 대박이다. 안녕. 아니 나 때는 밖의 몽구점이 없어서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몽구점 갔다가. 형 때가 나 때도 없었어. 하나 둘 셋. 네. 한민고 학생분들 에너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진짜 영지가 가득가득 차더라고요. 아니에요. 거기 말대로 이제 오후 너무 나오고 싶은데. 다음번에도 꼭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우리 학교는이라는 방송에. 오늘 찍게 되었는데요. 한민고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 오후 촬영 끝이 났습니다. 올해 마지막 진짜 찐막 공연이었는데. 엘링들도 너무 보고 싶은 하루네요. 사실 오늘 저희가. 우리 엘링들 1300일이라 가지고. 오늘 또 가서 라이브를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오후 많이 봐주시고. 무대가 따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대 클립 많이 많이 봐주세요. 라이브 진짜 할 건데. 화이팅. 자. 오늘 한민고. 또. 오늘 우리 학교는. 오후 학일. 오후 학을 마치고. 한민고에서 이렇게. 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고등학교에 왔는데. 오늘 제대로 교복을 또 입었잖아. 그래요. 주무세요? 네. 자면서 조금 인터뷰 해볼게요. 교복을 진짜 오랜만에. 약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빌려 입고. 맞아요. 여기는 또 고등학교인데도. 과 잠바가 있더라고요. 진짜 예뻤어요. 와이없. 너무 예뻐서 막 집에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탐났고. 교복도 되게 편하다. 요즘 교복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한민고 교복이 진짜 편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복도 너무 편했고. 반응을 너무 잘해주시고. 에너지가 확실히.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응원법도 되게 빨리 외우시고. 뭐든 다 잘하시는. 학생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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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러면. 한민고. 학생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안녕. 너무 재밌었어요. 한민고짱.